강남에서 까여서 인천웠나 보네? 뭐래? 아, 진짜. 오빠, 카카오 통장에 6만 7천 원 있는데 오늘 같이 양주 먹을래? 나이가 써서. 윗골이 올라가는 거 봐. 줌코 가자. 줌코 가서 같이 양주 먹자, 어때? 어? 했다고요. 아니, 왜? 아니, 엠빵 하든가. 엠빵. 엠빵. 야, 예림아. 오빠, 아니, 이 사람이 나 강남 클럽에서 까였다고 봐. 아, 맛있어. 차에 가있어. 어떡해, 어떡해. 차에 가있어. 야, 이리 와봐. 뭐야, 야. 뭐 지렁인가요?